안녕하세요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파이브 뮤직앤댄스 입시반 19살 박소영입니다 저는 현재 K-POP학과는 동아방송예술대학교, 국제대학교, 호원대학교에 합격하였고 실용음악과는 동서울대학교에 합격하였습니다 솔직히 안 믿기는 게 제일 컸어요 처음에는 제가 대학교라는 곳을 갈 수는 있을까 하는 걱정도 들면서 자신감이 없었는데 그래도 진심을 다해서 실기를 마치고 결과도 좋게 나오니까 얼떨떨하면서도 되게 기뻤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아이돌이 하고 싶어서 학원에 처음 와서 오디션반을 하면서 춤 노래를 배우게 되었는데 이제 고등학교 3학년이 되면서 좀 더 집중적으로 배우고 싶게 됐고 입시곡들을 확정해서 제대로 연습한지는 두 달 조금 안 됐던 것 같습니다 긴장을 하긴 했지만 그래도 오디션을 많이 보고 무대를 올랐던 경험을 토대로 최대한 집중을 해서 제가 준비한 것과 저의 진심에만 집중을 해서 보여드리려고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기장 분위기도 그렇게 막 무섭거나 답답하거나 차갑지 않고 되게 심사하시는 분들께서도 친근하게 대해주셔서 긴장을 덜했던 것 같습니다 보컬 같은 경우에는 연습할 곡을 음정박자는 기본이고 가사, 온곡에서의 호흡, 감정, 다이나믹, 기교와 같은 디테일들을 공부하듯이 분석해서 어느 정도 감이 잡히게 되면 그 분석한 것들을 몸이 기억하게끔 반복 연습을 해서 마지막에는 그 곡 전체 분위기에 집중을 하면서 그 곡에 빠졌다라는 생각으로 실전처럼 연습을 많이 했습니다 저는 공연과 같이 무대 경험이 저에게 굉장히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사람들 앞에서 저의 춤 노래를 보여드리는 거다 보니까 무대 위에서 느끼는 감정이나 생각들이 결코 의미가 없지 않고 저에게 도움이 보탬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굉장한 멋있는 아티스트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요즘에는 드비타라는 싱어송라이터 분과 박원혁이라는 유튜브에 본인의 노래를 올리시는 가수분을 좋아합니다 춤도 노래도 전신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에 굉장히 집중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를 들면 입공간은 어떻게 활용을 해야 하고 소리나 호흡은 어떻게 어디로 보내야 하며 또 몸의 부위와 근육들을 어떻게 써서 움직여야 하는지 실질적인 도움을 많이 주셨습니다 저희 학원 내 월말 평가는 담당 선생님 뿐만 아니라 학원에 계시는 여러 선생님분들 그리고 학생들과 함께하는 것이라서 다양한 피드백을 얻을 수 있고 다른 학생들의 평가를 함께 들으면서 동기부여도 되는 되게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인 것 같습니다 확실히 여러 선생님들께 다양한 피드백을 받다 보니까 생각하지 못한 부분에서도 부족한 점을 발견하게 돼서 그것들을 부환해 나갈 수 있는 발판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성인이 되고 학교에 입학하게 될 텐데 훨씬 더 책임감 있고 부지런하게 학교 생활을 열심히 해서 좋은 무대, 좋은 공연을 통해서 멋진 아티스트가 되고 싶습니다 저의 생각과 감정들을 음악적으로 표현해서 사람들과 소통하고 힘과 용기를 심어줄 수 있는 그런 영향력 있는 아티스트가 되고 싶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